냉장고 진짜 잘한다 컴퓨터 냉장고 TV 테레비 라고 해주셔야죠 테레비 이거 사는 거에요? 곰을 삽니다 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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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사세요 계란 오메가3 대박이다 살떡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신기해 좀 올리는데 이게 다 들려요 진짜 한 저녁까지 이게 사람마다 달라 찹쌀떡 우리 동네 이거 했어 파이어 뭐야 찹쌀떡 하다가 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이랬어 우리 올라가야 돼 찹쌀떡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이거 실제로 들어본 적 없어 냉장고 우리 동네 이랬어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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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